20세기 미소년이요? 그중에 제가 좀 미소년 21세기 망가진 상황인데? 야, 잠깐만 그린다! 나 갑자기 화장실 하고 싶어 나 또 왜요? 나 왜 도라이들하고 같이 바꾸겠대요? 실물에 제일 잘 생긴 사람이 나라고 그랬어요 누가? 엄마가? 우리 벨대로 나도 영인형이라고 그랬어 JTL SM과 겨울 비하여 출연 정지 먹었어요 우와, 이거 다 어디서 구한 거지?